이영희는 대한민국의 물리학자이다. 단층 탄소나노튜브 대량합성 성장 메커니즘을 밝혀 전세계 탄소나노튜브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또 반도체성 튜브 분리, 기능화, 전개방출, 수소저장, 투명전극, 복합체 연구를 통해 국내의 탄소나노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산업화에 노력하여 이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의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국제적인 학회지들의 논문 피인용수에 근거하면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과학자이다. 이영희는 1982년에 전북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및 에너지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학센터 연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영희는 네이처 1편, 네이처 매테리얼즈 1편, 사이언스 1편, PNAS 1편, NANO LITT, 7편, 피즈, 레브, 레브, 8편, 제이, 암, 챔, 속, 15편, 아디브이, 메이터, 13편. 바이오 매테리얼즈 1편, 아디브이, 펑, 메이터, 11편, 아시스 나노 17편, 아피피엘, 피즈, 렛, 25편, 피즈, 레브, 비 27편을 포함하여 총 SCI 논문 350여 편을 게재하였다. 또 연구업적이 네이처, 네이처 매테리얼즈, 네이처 자매지인 아시아 매테리얼즈, 매테리얼즈 뷰, 나나워크 등에 다수 소개되었으며, 아디브이, 메이터, 아디브이, 펑, 메이터, jpcc 등의 저널 표지에 총 11회 소개되었고, 이 중 일부는 kbs1news, sbs, ytn, 각종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이 중 top 10% 저널 논문이 100여 편이고, 100회 이상 인용 횟수 논문이 30편, 총 인용 횟수 16,800회 이상, h-index 59으로 연구능력은 세계적 학자이다. 특히 기초과학자로서 드물게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특허 국외 57건, 국내 1118건을 출원하여 기초과학의 산업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 매티리얼 리서치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케미컬 소시티, 인터나이셔널 나노튜브 컨퍼런스, spie 미팅, tms 미팅 등 각종 국제학회에 110회 이상의 초청 강연을 수행함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는 과학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